1975년 8월 재하 대통령 장준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타격을 받았던 유심반대운동은 1976년 3월 장준하의 친구 늦봄무늬권의 주도하에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 정일영을 비롯해 대학교수들과 기독교 천주교계 인사들이 함께한 3.1 민주구국 선언으로 간신히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지만 유신 독재에 대해 앞장서 목소리를 높였던 당시 명망가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되어 오게 갇히거나 각종 재판에 휘말리는 등 긴급조치 끝판왕, 긴급조치 구호를 앞세운 박정희 유신 정권의 철권 통치로 인해 당시 야권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각 분야 재하 인사들을 비롯해 학생운동권마저 점점 더 그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박정희 유신 독재를 반대하는 인사들 거의 대부분이 탄압받고 있을 당시 거의 유일하게 큰 타격 없이 활동하고 있는 인사가 있었으니 이는 바로 제1야당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었습니다. 1974년 8월 선명예당을 외치며 신민당 총재에 등극한 김영삼은 이때까지만 해도 누구 못지않게 박정희 정권과 맞섰지만 1975년 5월 21일 박정희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가진 이후부터는 마치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기존에 강경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당 소속 국회의원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제명당할 위기에 놓였음에도 같이 맞서거나 방어해 죽이는커녕 수수방관하는 등 180도 돌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박정희 유신 정권의 폭정에 대해 온화해졌습니다. 측근들조차도 의아해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김영삼의 스탠스로 인해 기존의 선명예당을 표방했던 제1야당 신민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는 김영삼 총재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지면서 당시 신민당은 총재 김영삼을 위시한 소위 주류 세력과 김영삼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비주류 세력으로 양분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주류대 비주류 구도의 당내 갈등은 2년 임기의 당 총재를 새로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깊어졌고 이는 어느덧 총재직을 연임하려는 김영삼과 1인 당 총재가 아닌 집단지도 체제를 내세우며 비주류 세력을 규합한 이철승의 대결 구도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 박정희 대통령은 3.1 민주구국 선언을 명동사건이라 칭하며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었던 긴급조치 구호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그야말로 소탕하다시피 유신반대운동 인사들을 탄압했고 이제 남은 단 하나의 눈에 가시 김영삼만 잠재우면 자신의 종신집권에 방해되는 그 어떤 걸림돌도 없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영수회담을 통해 잠시나마 잠잠하게 만들었지만 언제고 다시 돌변하여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맞설지도 모를 김영삼만 무력화시킨다면 그야말로 무주공삼마냥 자신의 권자를 노릴 인물은 없을 것이라 판단한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을 맡고 있던 차지철에게 김영삼이 신민당 총재를 연임하는 것을 막으라 지시했고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차지철은 당내에서 김영삼과 대립 중인 이철승을 비롯해 신민당 비주류 인사들과 접촉하며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뒤탈이 없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조하면서 정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최고위원제라는 집단지도 체제를 앞세워 당내 비주류 세력을 규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을 상대로 승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이철승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차지철이 직접 나서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뿌리치지 못했고 결국 박정희 유신정권의 비호와 자신의 막대한 불을 앞세워 양은희파의 조향은 오비동재파의 이동재와 당시 서울의 밤거리를 삼분하고 있던 서방파 두목 김태촌을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광주번개파 행동대장이었던 김태촌은 이철승으로부터 제안받기 불과 두 달 전인 1976년 3월 일명 사보이호텔 습격사관을 주도했던 범오남파 소속 오종철을 난자하면서 당시 서른도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서울의 밤거리에서 일약 떠오르는 주먹이 되어 그 명성을 바탕으로 서울에 눌러앉아 서방파라는 조직을 이끌게 되었고 김태촌에게 린치당한 오종철의 복수를 다짐한 조향은과 서로 쫓고 쫓기는 속칭 3년 전쟁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정치권에 연줄이 있다면 이후 자신을 비롯해 조직원들의 신변보장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며 제1여당 신민당 대표에 등극할지 모르는 이철승 뿐만 아니라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차지철까지 든든하게 뒷배를 봐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기꺼이 권력자들의 사냥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태촌 포섭에 성공한 이철승은 신민당 조직국장을 역임했던 박철용 등을 통해 김태촌에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전당대회 전에 당사에 보관되어 있던 당의 직인을 확보하라 지시했고 혹여나 직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의원 명부를 불태우거나 당직자들을 인질삼아 전당대회를 무산시키라는 등 플랜A에서 플랜B 플랜C까지 상세하게 명령을 하다랬습니다.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뒤탈이 없도록 보장하겠다는 당시 박정희 유신정권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의 약조와 폭력배가 몇 명이든 이들이 전당대회 때까지 놀고 먹고 자는 모든 비용을 책임져주겠다는 이철승의 확답을 재차확인받은 김태초는 신민당 전당대회 닷새 전인 1976년 5월 20일 서방파 조직원들 뿐만 아니라 고향 광주의 고등학생들까지 끌어모아 서울에 집결시켰고 마침내 전당대회 사흘 전인 1976년 5월 22일 칼도끼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중무장한 폭력배 수백 명을 이끌고 당시 서울 종로구 관원동에 있었던 신민당 당사를 습격했습니다. 백주의 각종 흉기로 중무장한 폭력배들을 이끌고 신민당 당사로 쳐들어간 김태초는 한창 전당대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당직자들과 이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그리고 당사 안에 있던 국회의원들에게까지 두 손 들고 무릎 꿇으라고 소리치면서 유리창을 깨고 책걸상 등을 부수며 빠르게 제압하기 시작했고 당 총재 김영삼을 인질로 삼기 위해 총재실로 돌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태촌 일당을 막으며 김영삼을 대피시키려 했던 당시 김영삼 총재의 비서 김영우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고 있던 기자들까지 폭행당했고 간신히 총재실 안으로 대피한 김영삼과 국회의원들은 소파 책상 의자 등 사무실 집기들로 문을 틀어막으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태초는 도끼와 낫 등을 이용해 문을 부수며 죽기 싫으면 항복하라고 협박하기 시작했고 부하들을 시켜 사무국과 조직국 등 다른 사무실들도 완전히 장악한 채 당직자들을 인질 삼기 위해 감금했습니다. 전당대회 불과 3일 전 그것도 대낮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 속에서도 김영삼은 되려 각종 흉기들을 들이대며 겁박하는 김태촌 일당에게 내 기어이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철승을 매장하고야 말겠다 외치며 강단있게 맞섰지만 이마저도 이미 서울의 밤거리를 접수하고 있던 서방파 두목 김태촌을 뒤로 물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김영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둘러싸고 있던 의원들과 함께 당사 옆 건물 식당 지붕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김태촌 일당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슬레이트로 된 지붕 위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다리가 다친 김영삼은 근처 의원으로 실려갔고 가장 큰 인질이 될 김영삼을 놓친 김태촌은 부하들과 함께 당내에서는 옥새로 사용되는 직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직인마저 확보 못한 김태촌은 이철승이 지시한 명령에 따라 대의원 명단을 포함해서 당사 내에 있던 각종 서류들을 불태우고 당사에 남아있던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을 인질로 잡은 채 전당대회 때까지 당사에서 농성하기 위해 먹을 것들을 비롯해 각종 물품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야심한 시간도 아닌 모든 것들이 훤히 보이는 대낮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한민국 제1야당 당사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 당시 박정희 유신정권 경찰들은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을 비롯해 주변 시민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외면했고 이 모든 과정이 당시 TV와 라디오로 보도되어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그날 밤 10시도 지나서야 신민당 당사로 출동했으며 이마저도 종로경찰서장이 이철승과 몇 마디 나눈 후에는 되려 김태촌 일당들을 안전하게 피신하도록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로부터 사흘 후인 1976년 5월 25일 신민당 전당대회 날이 밝았고 김태초는 또다시 폭력배 수백 명을 이끌고 덕수궁 돌담길에 집결하여 신민당 당원증과 함께 허리춤에는 보이지 않게 회칼을 차고 손에는 언제든지 강목으로 돌변할 수 있는 T자형 피켓을 든 채 전당대회장인 서울시민회관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장에는 이미 김영삼이 동원한 폭력배들이 강목을 들고 자리잡고 있었고 어느덧 신민당 전당대회장 서울시민회관은 김영삼이 동원한 깡패대 이철승이 동원한 김태촌 일당의 대결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신민당 당원증을 소지한 김태촌 무리들은 제외하고 김영삼이 동원한 깡패들만 진압하기 시작했고 박정희 유신정권 경찰의 도움으로 손쉽게 전당대회장을 장악한 김태촌은 김영삼 계열 인사들은 출입하지 못하게 막으며 이철승 계열 인사들에게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방파 두목 김태촌을 동원해 전당대회장을 완전하게 장악한 이철승은 이날 비주류 계열 인사들로만 실시한 투표를 통해 신민당 대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고 소위 신민당 전당대회 강목난동 사건을 추동한 김태촌을 비롯해 그 무리들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채 되려 이승만 자유당 정권 당시 동대문사단 두목 이정재의 명맥을 잇는 정치깡패로 또다시 명성을 더해나갔습니다. 전당대회 3일 전 신민당 당사에서 겪었던 치욕을 되갚기 위해 깡패들까지 동원한 김영삼은 박정희 유신정권의 경찰들까지 등이 업은 김태촌 일당에게 또다시 당했고 전당대회에 출입하지 못한 자신의 계열 인사들을 데리고 당사에서 따로 전당대회를 열어 또다시 신민당 총재에 당선되었습니다. 결국 제1야당 신민당은 1976년 5월 25일 같은 날 깡패까지 동원하여 서로 싸운 후 각기 다른 곳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서로 다른 당대표를 선출했고 그 결과 한 당 안에 총재 김영삼과 대표 최고위원 이철승 이렇게 두 명의 대표가 공존하는 그야말로 우푼일이 발생했습니다. 긴급조치 구호를 앞세워 거의 모든 유신반대운동 세력들을 탄압한 박정희 유신정권의 폭정 앞에 제1야당으로서 분당이라는 비극만은 맞고자 김영삼 계파와 이철승 계파 인사들은 서로 중재안을 도출하기 시작했고 결국 1976년 5월 25일에 있었던 두 개의 전당대회는 모두 무효처리하는 동시에 전당대회 전까지 당내 김영삼 계파인 이충환을 총재대행으로 임명했으며 이철승이 주장해왔던 집단지도체제 최고위원제를 도입한 전당대회를 1976년 9월에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침내 1976년 9월 15일 신민당 통합전당대회가 열렸고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김영삼은 2차 투표에서 이철승에게 역전패 당하며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이 그토록 원했던 대로 결국 당총재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전당대회 1차 투표 당시 3위를 차지했던 정인영의 지지를 받아 2차 투표에서 신민당 대표 최고위원에 등극한 이철승은 자신을 위해 몸바쳤던 서방파 두목 김태촌에게 국회의원 공천 약속과 함께 당내 직함을 내려주었고 참여하의 개혁이라는 뜻뜸이 지근한 구호와 함께 사쿠라라는 오명을 들어가며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해 수수방관한 채 단 한 번도 제대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밤거리뿐만 아니라 신민당 당직까지 갖게 된 서방파 두목 김태초는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꿈으로 부풀어 있었지만 바로 다음 해인 1977년 다른 폭력사건으로 체포되며 뒷배를 봐주겠다던 차지철 과 이철승으로부터 토사굽행 당했고 그 이후에도 일평생을 조직폭력 배로 감옥을 드나들며 남은 여생을 허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